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CNN이 드디어 터질게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CNN과 NBC, ABC가 왜 터졌을까요? 이 소식은 미국의 워싱턴 이그제미너와 기타 많은 소식통에서 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2월 17일 CNN과 NBC는 국회의사당 폭동 영상을 위해 폭동저항 USA 그 지도자 안티파 지도자에게 수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CNN은 결국은 사전에 안티파에게 돈을 주므로써 결국은 사전폭동에 대한 걸 미리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또한 그 당시에 영상을 찍은 안티파, 안티파의 잘 아시는 그 흑인, 그 흑인이 결국은 CNN과 NBC, ABC의 돈을 받고 영상을 찍어준 것이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확대가 되면 CNN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며 게다가 공화당이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면 CNN은 청문회장으로 나와야 한다. 한마디로 CNN이 방송 윤리를 어긴 미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언론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저질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별공. 자, 이 CNN과 CNN 계열의 NBC, ABC, ABC 방송. 얼마나 가짜 뉴스와 반 트럼프 정서에 앞장섰습니까? 미국의 거대한 빅테크, 또 미국의 거대한 미디어와 함께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 트럼프 전선 형성을 확대했으며 나아가서는 얼마나 많이 미국 사람들의 지성을 망쳐놨습니까? 자, 이런 CNN이 이러한 터질 게 터진 이 소식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급진 좌파 매체인 폴리티코가 대담하게도 터뜨렸습니다. 아니, 뭐 터뜨렸다기보다도 법원의 자료가 공개가 되어온거지요. 자, 이 소식의 본질은 폴리티코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2월 17일 CNN과 ABC는 국회의사당 반란에 대해 안티파 지도자에게 3만 5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CNN, NBC는 연방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안티파 지도자 존 설리본 재판 관련 그의 변호사는 비고인 존 설리본은 기자로서 1월 6일 폭동에 취재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연방보안 판사는 그 주장을 기각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존 설리본이 안티파, BLM파,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존 설리본이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에 가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그 변호인은 우리 피고인은 우리 사건 의뢰자는 폭동 가담자가 아니고 그냥 기자로서 오게 들어갔다. 취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니 연방판사가 이것을 기각을 했는데 존 설리본의 변호사는 피고인 존 설리본은 CNN과 NBC와 계약하에 이미 그 전에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에 잠입 취재한 기자이며 당시 존 설리본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취재하겠다고 이미 CNN에 말했다. CNN의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치명적인 총에 맞아 사망한 에슬리 배빗의 동영상 촬영은 CNN과 NBC의 권리가 있으며 존 설리본의 단체인 폭동 USA, 반항 USA 이렇게 되겠죠 웹사이트와 트위터에도 분명히 증거가 남아있다. 다시 말하자면 CNN과 NBC가 사전에 돈을 주고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에 침투시킨 것이라고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주장이다. 이 주장은 NBC와 CNN에겐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폴리티커는 유타주에 있는 피고인 존 설리본의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CNN과 NBC는 1월 6일 국회의사당 경찰관에 의해 경찰관에 의한 시대 에슬리 배빗의 치명적인 총격을 포함하여 국회의사당 안팎의 혼란스러운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에 대한 권리에 대해 그러니까 존 설리본이 찍은 이 비디오에 대한 권리에 대해 CNN과 NBC가 각각 지난달에 존 설리본 폭동 USA 회사에 3만 5천 달러를 지불했다고 그 내용을 법원 청구서에 제출했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CNN과 NBC, ABC는 연방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언론사의 윤리적인 책임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1월 6일 폭동 이후 안티파 존 설리본은 CNN과 같은 뉴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CNN 기자와 나는 1월 6일 국회의사당 트럼프 지지자들 폭동을 취지하기 위해 잠입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연방판사는 아직 안티파 존 설리본에게 3만 5천 달러를 지불한 증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발표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CNN과 NBC, ABC 언론 사이는 최초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이그재민은 2월 17일 안티파 지도자이며 BLM,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의 운동가인 존 설리본은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동영상 촬영에 CNN, NBC, ABC가 수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폭동 당일 35세의 공군 베테랑이자 트럼프 지지자인 애슐리 베비슨 위장 로비의 창문에서 국회의사당 경찰에 의해 총에 맞아 살해되었고 이 동영상은 존 설리본이 찍고 CNN과 NBC, ABC가 이것을 특집으로 방송을 했다. 존 설리본의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인은 도발자, 폭동 가담자가 아니라고 저널리스트라고 주장하지만 주요 방송사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방송사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4개의 청구서, 그러니까 1월 6일부터 1월 13일까지 존 설리본이 찍은 이 동영상 라이센스에 대해 CNN, NBC, ABC는 존 설리본에게 3만 5천 달러를 보냈다고 그의 변호사는 그 내역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CNN과 사전 약속하에 동영상을 찍었다고 폭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이에 대해 CNN 측은 1월 6일 CNN은 분명히 그 관련된 요원으로부터 국회의사당 폭동의 목격자 영상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습니다. CNN은 45초 분량의 주요 컨텐츠 사용에 대해 일주일 계약을 체결했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CNN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수요일 1월 6일 국회의사당 경찰의 권총 총격으로 사망한 애슬리 배빗 관련 영상을 전 직원들에게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CNN이 인정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돈을 주고 찍은 거니까. 전 설립원의 변호인이 폭로한 자료는 명백히 CNN과 NBC, ABC의 돈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취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1월 6일 폭동 전에 CNN이 깊숙이 관계된 증거이다. CNN은 좀 더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CNN은 언론사의 윤리를 정확히 여겼다. 법무부가 CNN과 안티파와의 이 돈거래에 대해 공식 인정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만약 이것이 미 법무부에 의해서 증거로 채택되면 CNN은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왜? 윤리를 어겼으니까 돈을 주고 그 폭동을 조장을 시킨 거나 다름이 없는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공화당이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키면 CNN은 청문회장으로 끌려나와야 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 설립원이 1월 6일 날 자기는 취재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옷을 입었다가 입고 들어가서 사격하는 것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것을 벗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CNN에 대고 그 영상을 주면서 이건 명백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이다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쭉 사건을 지나면서 보니까 당시에 이거는 CNN이 사전에 계약을 맺어놓고 이미 그거에 대한 돈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동영상을 사용한 3만 5천 달러를 건넨 CNN, NBC, ABC 당신들은 이런 돈고래를 통한 폭동을 조장한 세력으로 낙인 찍힐 거다. 그러니 CNN은 터질 게 터졌다. CNN의 이러한 소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정말 가슴안프게도 희생된 트럼프 지지자인 애슐리 배빗 그 애슐리 배빗의 희생이 그 본질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NN 터질 게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